주문 내 양팬 3개 감자 4 4 마 바로바로 재철 양 양 양 아아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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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 딱 비벼 여기저기 빡 비벼 울켜 준비 완료 간주 넣 잘 써줘 다 익으면 뒤집어 하나 더 치즈 있는대로 당불에 씻 누굴 때까지 기다려 햄버거 마냥 위에 하나 더 얹고 접시에 한참 크게 플레이팅해주고 끝